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력 방송통신위원장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방통위뿐만 아니라 KBS 사장과 KBS 이사장에 대한 감사 여부에도 촉각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KBS 사장과 KBS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국민감사청구단이 어제 감사원의 공식 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의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에 오는 22일쯤에 정기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감사는 2019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감사원 측은 정기감사가 보통 2년에서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이번 방통위 감사는 원래 연간 감사 계획도 이미 잡혀있었기 때문에 방통위 감사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후한 무치한 자리 욕심을 낸다고 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거치를 압박한다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 시점을 근거로 이번 감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치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해당 기관장의 업무 지시 전반은 물론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 내역 등 세세한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나 업무 지시나 그리고 예산결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대한 비위나 또는 절차적으로 험결이 있는 상황이 적발이 되면 감사원장에 대한 아니 방통위원장에 대한 거치 문제가 감사원 쪽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정된 정기감사를 기관장 거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방송가에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임명되고 난 뒤에 한 차례 연임을 하고 난 뒤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자리에 버티고 있다 알받게 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 등이 완전히 다른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BS의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KBS의 김희철 사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민주 노총 산하의 언론인 노조가 아닌 다른 일노동조합은 감사원 앞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KBS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감사 청구 서명에 노조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시민 등 679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 감사를 청구하려면 만 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그 숫자를 2배 이상 늘 넘긴 겁니다. 이들이 감사 청구한 사유는 8가지입니다. 먼저 KBS 이사회에 대해서는 김희철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내부 규칙 위반했다는 겁니다. KBS의 감사 이사가 이사회에서 KBS의 사장을 선임할 때는 복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께 제청하게 되는데 그런데 3명이 15명 업무해서 최종으로 3명이 자신의 정견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2명이 자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명만 가게 됐는데 이것 또한 누군가가 작용을 해서 갑자기 두 사람이 자신 사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래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응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1명만 남았다면 다시 감사 사장 선임 절차를 무효화하고 다시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의철 사장이 이사회에 허위 기재 사항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위장 전입 등이 있는데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7대 불가사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없다 했는데 나중에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졌고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KBS에 사직을 하고 그리고 뉴스타파 라고 하는 별도의 매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갑자기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뉴스타파에 가 있는 직원 2명을 채용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딴 회사에 가 있는 직원을 공정한 절차 규정 또 공개 채용 없이 그냥 특별 채용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굉장히 KBS의 사장과 이사장이 뭔가 규정과 규칙을 어기고 한 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감사청구단은 KBS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대선 직후에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 폐기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의혹이 있어서 이것 또한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장과 이사회의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KBS 사장이 바뀌면서 이걸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KBS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KBS 본사 이전 등을 고려해서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방송사에 새로운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됨으로 해서 KBS 공사에 많은 물적 피해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KBS의 계열사인 몬스터 유니온에 400억 원의 증자를 해서 이게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는 등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KBS 이사장과 KBS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감사에 걸리는 사항이 나오면 그래서 감사원에는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BS 이사와 KBS 이사장 또는 KBS 사장에 대한 비리 혐의나 이런 게 드러나면 KBS에 대한 지배구제를 바꿔달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많은데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는 KBS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장과 이사장들의 디렉해고 법인카드 조사하고 또 파업을 하면서 KBS 안에서 계속해서 사장과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KBS 안에 다수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이기 때문에 소수 노조가 그렇게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역구적인 것을 감안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달라 조사해달라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KBS와 방통이 모두가 다 KBS 사장과 이사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거치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는 감사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원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감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털어보면 지금까지 감사 청구한 내용에서 본 것처럼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KBS 사장과 이사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거치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